별명 갈게. 별명인데 너희들 특이하게 자기 이름은 안 써놓고 이거 우리보로 맞추라는 거 같은데? 별명을 맞춰봐. 별명을 장난 아니다 이거 우리 장난 아니다. 별명. 그거 냈어? 풀어줘가지고. 아니 그거를 밑에서 꺼내 그걸 잡지 말고. 봐버렸네. 뭔데 그게 지금. 첫 번째. 첫 번째. 별명. 첫 번째 별명은 민달팽이야. 너무 쉽지 이거. 나 진짜 민달팽이라고? 어 진짜 민달팽이야. 경훈이도. 나도 민달팽이 아니야? 어 맞아 민달팽이. 이건 100% 진이야 진. 쟤가 아마 욱하고 잘 돌 것 같아. 그건 사실이야. 그렇죠. 되게 예리했다. 정답이라고 얘기해줘 사실이면. 수고히 진짜 잘한다. 안 돼? 민달팽이잖아. 경훈이도 이제 민씨니까 민달팽인 거 아니야? 그렇지. 민씨 있구나. 알겠다. 이 중에 민씨가? 난 알지. 난 다 봐야지. 아 이건 알지. 민씨야. 우리 중에 민씨가 있어. 제이홉 아니야 제이홉? 나도 생각했네. 왜 왜? 지금 일단은. no. 너 여섯 명은 뭉쳐있는데 제이홉은 떨어져 있어. 틀리면 돼. 처음에 민달팽이... 어? 아니라고? 틀리면 돼? 오 진짜? 팔로스. 오오오오오. 팔로스. 오오오오오. 저 형 무서운 형이야. 아니야 아니야. 저 형 무서워. 조심해. 왜냐면 달팽이가 특징이.. 달팽이를 느리거나 느리거나 정답 슈가! 근데 약간 달팽이 상이다! 지금 보니까.. 슈가! 정답! 정답! 민씨고 느리고 이래도 민달팽이 그리고 강에 있는 다슬기를 삶아서 그 내용물을 꺼내면 그 머리 색깔이 나와 약간 크로스름하게 해서 다슬기가 안 해줬거든 안 해줬어! 그치 저게 다슬기 염색이거든 천연제로 사용한 거지 슈가야 민씨구나 학교 다닐 때 그냥 민씨니까 민달팽이라고 했어 그치 남씨면 뭐 남대문 이런걸 남대문 근데 같은 민씨야 학년을 봤는데 내가 한학년을 못 봐 그치 그치 민윤기야 기자돌림이야? 어 기자돌림 그 다음 병자돌림 내가 보기에는 한학년 이전은 아버님 때가 더 없잖아 그럼 네가 형님이라고 해야 되잖아 삼촌뻘이지 삼촌이라고 해봐 다 필요없어 그럼 생전처럼 봤는데 그래도 막 삼촌이라고 하고 그러던데 해봐봐 방탕 삼촌 해봐 민윤기 삼촌 해봐 영권 줄지 어떻게 알아 해도 해봐봐 아이 참 윤기 삼촌 아 삼촌 뭐 좀 줘야지 네 슈가의 장점이 있어요 나 이게 진짠거 아는데 우리 또 전설을 앞에 두고 이 장점을 써놨길래 아 그래? 그치 이건 사실 쇼 형식이니까 손가락으로 농구공을 그만하라 할 때까지 돌린대요 나는 전혀 못 돌려 어 진짜? 아니 우리 팀은 장훈이보다 수근이가 더 잘해 아 진짜? 예 맞습니까? 맞습니까? 얼마나 잘 돌려 돌리러 가냐 이거 돌리는 거지 또 얘기하는 거지 어 어디 농구공 갖고 왔어? 야 던졌다 받을 수 있다고 이거 하루종일 돌린다고 손톱업이 탈 때까지 돌릴 수 있어 아 그리고 형은 액기로 시작해서 엄지까지 와 이렇게 오래는 못해 빨리 빨리 오래는 못하고 윤기 해봐 윤기 잔재 좀 보여 봐 살짝 오오오 검지로 하네 이야 난 중지로 하는데 아 진짜? 그러니까 오므이면 두 개로 이렇게 해 던져봐봐 형이 가슴으로 탁 받아서 어 툭 쳐서 얘를 딱 가득 걸을게 어유 미안해 어쨌든 미안해 중지니까 나 중지로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해외시시는 분들도 많이 보신단 말이야 아니 난 이 손가락으로 돌리는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요? 하필이면 이걸로 연습을 했지 어릴 때 못 모르고 미안해 이만의 손가락 중에 이걸로 연습을 했지 그렇죠 튀어준대? 머리로 줘봐 봐 아니 이렇게 하면 튀어줘 아니 머리로 줘봐 봐 이마에 맞히면 하나도 안 아프단 말이야 아 진짜? 내가 다시 줘볼게 형 농구도 던진 거 머리로 헤딩해서 패스해 반칙 아니잖아 그렇지 반칙은 아닌데 미친 놈 나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그래 왜냐면 선수들이 연습 안 해서 그러는 거야 손으로 줍 거 같잖아 근데 바로 준다고 생각해봐 다 세네 명을 그냥 바로 다 제껴버리는 거지 머리로 패스한다는 거라 나랑 자 네가 드림을 했어 나한테 주는 거야 근데 바로 리터리 갈 거야 손으로 줘봐 봐 받아서 다시 던지면 오래 걸리잖아 그렇지 이거야 다시 던지면 오래 걸리잖아 그렇지 이거야 다 예상을 못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네? 그럼 여기쯤에 너도 그걸 보고 어? 멈췄을 때 가서 레이업 마무리 레이업어란 말이야 레이업 레이업 루피 자 이렇게 받을 줄 알잖아 근데 이렇게 주는 거지 이렇게 주는 거야? 손을 옆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거나 너도 해봐봐 너를 뺐어 너를 뺐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역시 다 승인다니까 연습을 안 할 뿐이야 근데 돌리는 건 안 해? 돌리는 건 해봐봐 아 우리 돌리는 거 그렇지 난 못해 잘 나 진짜 중질해서 어딜 보고 해야 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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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중질은 안 보이는구나 아 야 손가락이 무거워서 못 하겠어요 무거워서 공격이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해야 하네 아 지산도 좋네 아 잘하네 야 지구보다는 거 같아 좋다 균형 감각이야 야 진짜 잘한다 형 잘한다 잘한다 야 얘는 그냥 얘 중요한 수준인데 어? 진짜 손톱 타겠다 손 타 슈가야 손가락 점점 구분해지는데 너 손톱이 타 아 탔네 슈가 방법이 있니? 한 손으로 받치네 이게 무거우니까 야 너 손톱 안 깎아도 되겠다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진짜 슈가 옆으로 타 야 이거 손톱으로 다 깎아지지 않아 이거 한 5분 이상 해본 거 같아 진짜로? 진짜 해봐 야 야 슈가야 슈가야 우리 경훈 조카도 한번 해봐도 돼? 어 우리 조카님 경훈아 한번 해봐 삼촌 앞에서 재롱 한번 떠나보세요 아니 이건 어차피 안 돼 대신에 이걸 하자 난 내가 돌게 넌 공을 돌려 어? 나 누가 누가 더 오래 돌리나? 야 니가 니가 지지 않겠다? 이거 세계를 해서 야 야 이거 세계를 해 Bunda 니가 지지 않겠어? 민시지만의 끼짜덜림과 경짜덜림의 자존심 내결 대신 3조과 3촌이냐 저거 아니야 1, 2, 3 오 야 이게 뭔 대결이에요? 아니 경훈이 너무 느려 알았авал 결말할 때 해 활발사할 때 처음보는 대결이지 야 이게 그렇게 소중한 결명이야 둘한테 진짜 말자 오! 오! 정훈이 이겼어! 정훈아 이겼어! 정훈아 이겼어! 정훈아? 악수해! 악수해! 아유... 너 3승 이겼네! 너 변형 바꿔야겠어! 너 민다키야겠어! 갑자기... 해냈잖아! 변형을 바꿔야겠어! 휴가도 뭔가 경기가 하면 좀 약해지는구나! 연습할 때는 5분을 돌리더니 살진 승인이다! 난 왜 당하나 싶었어! 야... 그럼 만들어 내잖아! 너도 재봐야 돼! 굉장히 잘 돌리는 거야! 왜냐면 선수들도 잘 못 돌려! 대단하다! 진짜 잘하네!